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여러 해 동안 마약 중독자였던 편사콜라 교회 대붕으로 유명한 스티브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75년 10월 25일 토요일 아침, 무시무시한 죽음의 사자가 저를 영원히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나흘 동안 심한 발작이 일어났고 죽음의 어두운 구름이 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죄하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같이 끔찍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아침 10시 50분, 무기력한 상태로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문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방금 우리 동네로 들어와 저를 만나고자 하는 어떤 젊은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힐 부인 스티브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꼭 이야기할 게 있거든요. 제 모습에 절망을 느끼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티브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몹시 아파요. 저는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예전 같으면 나와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테지. 그러나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찾아오고 싶어지도구나. 나는 물론 너를 도울 수 없지만 내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실 분이 함께 오셨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너와 함께 계셔. 나의 가장 귀한 친구인 그분은 너를 도우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셔. 반항으로 얼룩진 15년 동안 병마개로 꽉 닫아두었던 눈물이 범물처럼 터져나와 밤을 적셨습니다. 슬픔과 아픔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악의 세력은 아직도 저를 누르고 있었고 몸은 발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란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것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도울 분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종교적인 게임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란 분에게 매달려 도움을 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는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스티브 이것만 알면 돼. 예수님은 지금 이 방에 계셔. 그리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 앞으로 다가오셔. 멋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벌써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냥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러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자.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제게서 혼란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쳐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몸속으로 흘러들어 가득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내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목총을 높여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 큰 해방감이 기들었습니다. 발작도 뚝 모졌습니다. 예수 이름이 무서워 악의 세력이 쫓겨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울렁불렁 솟구쳤다 가라앉았다 하던 벽도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쯤에서 방안은 다른 기운이 가득 들어찬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신적 존재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 찾아온 젊은 손님이 구태여 이런 현상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제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경의 두 소경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지만 더욱 소리질러 가로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자 순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경들처럼 절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완전히 지나가시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즉 인생이라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처럼 기회 지나가고 난 후에 불구덩이에서 아무런 약속도 소망도 없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소경들이 부르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외침과 울부짖음을 도저히 예면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즉각 도와주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터지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침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빼앗는 전쟁은 총 한 방 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총을 쏘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천국을 침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란 이름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사콜라 교회 대부흥으로 유명한 스테반 힐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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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